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저는 지금 서촌에 있는 책방 여기저기를 구경하며 다니고 있어요. 원래 계획은 책방 여러 곳을 가보려고 했지만 제가 워낙 길치라서 몇 곳 가보지 못했어요. 걸으면서 조금 덥긴 했지만 낯선 동네를 구경하며 다니다 보니까 새롭고 재미있었어요. 여러분은 책방에 가면 어떤 기분, 어떤 느낌, 어떤 행동을 하세요? 저는 책방에 들어가면 숨을 아주 크게 들이마시고 있어요. 어릴 적 책방에서 맡았던 책방만의 향기가 기억나거든요. 이곳 서촌에는 아주 오래된 책방부터 현대적인 책방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도 어렸을 때 맡았던 책방의 냄새는 나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조금 컸을 때, 조금 더 많이 자란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책방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곳만에서 나는 특별한 향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대형 서점에서도 소형 서점에서도 어디를 가나 커피향과 서점향이라 불리는 향수가 차지하고 있어요. 오늘 다녀본 서점에서는 책냄새보다는 커피향이 더 많이 났고 책보다는 다른 소품들이 더 눈에 띄곤 했어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책방의 향을 어딘가에서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더 많이 여기저기 다녀봐야겠어요. 이제 준비한 옛날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우정이란 주제를 가진 설화들을 모아봤어요. 첫 번째 이야기 옥새 찾은 옥과 새는 경기도 양주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설화예요. 옥이와 새라는 친구의 우행담인데요. 친구를 위하는 착한 마음이 작용을 했는지, 여러 가지 우연들이 성공을 해서 큰 행운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이야기, 두꺼비의 약속은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전해진 설화예요. 처녀의 시음과 두꺼비의 부은이 담겨 있는 이야기로 전 지역에서 조금씩 다르게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각색한 설화에서는 제사에서 공양의 희생물로 인간을 신에게 바치는 인신공의의 내용과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하는 권선징악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도리와 두께의 우정은 옥새 찾은 옥과 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번 이야기 역시 도리와 두께라는 친구의 우행담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옥새 찾은 옥과 새, 두꺼비의 약속, 도리와 두께의 우정을 구현해 드릴게요. 재미있게 잘 들어주세요. 옥새 찾은 옥과 새 옛날에 김씨와 이씨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평화롭고 사이좋게 지냈지요. 그 중 김씨 집안의 옥이라고 하는 아이와 이씨 집안의 새라고 하는 아이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어요. 새야, 우리 같이 서당 가서 공부하자. 그래, 좋아. 둘은 공부를 할 때도 놀 때도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난 옥이는 새의 집에 가서 서당에 함께 가자고 새를 불렀어요. 하지만 새는 쭈뼛쭈뼛거리며 나서지 않는 거예요. 새야, 서당 가자 왜 그러는 거야? 옥이의 말에 새는 얼굴이 붉어지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옥이가 자꾸 묻자 새는 한숨을 쉬었어요. 나는 이제 서당에 못 가. 왜, 왜 못 가는데? 어, 어휴, 서당에 월사금을 많이 밀려서 이제 갈 수가 없어. 그냥 너 혼자 가. 새는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이 말을 듣는 옥이도 마음이 아팠죠.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던 옥이는 좋은 생각이 있다며 새를 바라보았어요. 옥아,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돈이 많지 않아?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면 물론 도와주시겠지만 그러면 너도 미안해할 거고 아버지도 계속해서 도와주시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꼭 약속을 해. 무슨 일인데? 먼저 이야기해봐. 안 돼! 네가 약속을 먼저 해야 내가 말할 거야. 한참을 망설이던 새는 할 수 없이 옥이와 약속을 했어요. 옥이는 누가 들을까 주위를 둘러보더니 조심조심 이야기했어요. 새야, 우리 집에는 우리 아버지가 아주 아끼는 금으로 된 그릇이 있어. 아버지는 항상 그 그릇에다가 밥도 드시고 떡도 드시거든. 내가 그 그릇을 광에 있는 항아리 속에다 숨겨놓을 테니까 네가 그걸 찾으면 돼. 알겠지? 내가 아버지한테 새가 점을 잘 친다고 미리 말해줄 테니까 말이야. 새는 옥이의 말대로 해도 괜찮을지 걱정이었어요. 하지만 옥이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죠. 며칠이 지나자 옥이는 집안에 하인과 하녀들이 없는 틈을 타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금그릇을 가져다 광속 항아리에 넣고 지푸라기로 덮어놓았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들은 난리가 났어요. 아휴, 주인 어르신의 그릇이 없어졌네. 이럴 어쩌면 좋아. 누가 못 봤어요? 어제 저녁때 닦아서 넣어둔 그릇이 어디로 갔단 말이에요? 어? 바리 달려 도망간 것도 아니고 정말 큰일 났네. 하녀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밥그릇을 찾느라 난리였어요. 한참을 찾아도 그릇을 찾을 수 없자 할 수 없이 다른 그릇에 밥을 담아 아침상을 올려드렸죠. 밥을 드시려던 주인은 수저를 바로 내려놓고 찡그린 얼굴을 했어요. 아니, 이건 내 그릇이 아니지 않느냐. 당장 바꿔 오너라. 하녀들은 고개만 숙이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뭘 하고 있느냐. 내 말이 안 들리느냐. 말이... 저 그게... 밥그릇이 없어졌습니다. 뭐야? 누가 훔쳐갔단 말이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온 집안을 다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화가 나서 아침을 먹을 수 없다며 상을 가져가라고 소리쳤어요. 그때 오기가 나서며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 제 친구 중에 새라는 친구 아시죠? 그 친구가 아버지 그릇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점을 엄청 잘 치거든요. 전에 서당에서 훈장님이 아끼는 붓이 없어졌을 때도 새가 찾았어요. 그것이 정말이냐. 그 새라는 친구가 정말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럼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가서 그 친구를 데리고 올게요. 오기는 아버지의 대답도 듣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다 말고 다시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그런데요. 원래 점을 치고 나서는 돈을 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릇을 찾게 되면 상금을 후하게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오기는 새의 집으로 달려가서 새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새는 오기에게 들은 대로 집안 여기저기를 걷다가 광 쪽으로 다가가서는 멈춰 섰어요. 아버지와 집안 하인들은 모두 새를 바라보았죠. 여기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항상 문이 닫혀져 있는 광 안에 금그릇이 들어가 있단 말이냐. 하여간 당장 광 열쇠를 가지고 와보거라. 아이는 열쇠로 문을 열어주었어요. 새는 광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구석에 있는 항아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저, 이 안에 지푸라기를 걷어보시면 있습니다.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며 지푸라기를 걷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정말 금그릇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했구나, 있어. 정말 용하구나. 아버지는 기뻐하며 새에게 큰 상금을 내려주었어요. 그 돈으로 새는 다시 서당에도 갈 수 있게 되었고 쌀과 곡식들도 살 수 있었어요. 오기와 새는 다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새가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다는 소문은 온 마을은 물론이고 온 나라에 퍼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궁궐에 사는 신하들이 김 씨와 이씨 마을에 찾아왔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다는 새 집이 어디요? 예, 새는 저기 이씨 마을에서 제일 끝에 있는 집입니다요. 신하들은 새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임금님께서 잃어버린 물건이 있다며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새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친구에게 인사를 좀 하고 오겠습니다. 새는 오기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옥아, 이제 난 곧 죽을 것이다. 임금님이 잃어버린 물건을 찾으라며 날 데리고 오라고 했단다. 새는 곧 죽게 된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새야, 죽어도 너 혼자 죽게 하진 않겠다. 나도 같이 궁궐에 갈 테니까 걱정 말거라. 이렇게 해서 오기와 새는 함께 궁궐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궁궐에 들어온 것만으로도 떨리고 무서운데 임금님 앞에 서게 되니 더 겁이 났어요. 네가 잃어버린 물건을 잘 찾는다는 새라는 아이냐? 새는 우물쭈물거리며 겨우 대답을 했죠. 네가 물건을 정말 잘 찾을 수 있는지 내가 시험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찾고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맞춰보거라. 우리 궁궐에서 없어진 물건이 무엇인지 맞춰보란 말이다. 새는 대답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렸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오기는 임금님을 바라보았죠. 새가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해서 지금 당장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오늘 밤은 쉬고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렇겠구나. 피곤하니 생각이 잘 나지 않겠구나. 여봐라, 오기와 새가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거라. 임금님의 명령을 받은 신하들은 오기와 새에게 넓고 좋은 방에 잘 차려진 음식을 한상 내려주었어요. 하지만 내일 아침이면 죽을 생각을 하니 오기와 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지요. 이제 날이 밝으면 우리는 죽겠지. 오가, 새야. 이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며 안타까워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오기와 새를 감시하고 있는 신하가 한 명 있었지요. 그 신하는 바로 임금님의 도장인 옥새를 훔친 도둑이었어요. 도둑 신하는 덜덜 떨면서 문 밖에서서 둘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기와 새가 서로 울면서 오기야, 새야 하는 소리를 옥새야, 옥새야 하는 소리로 듣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내가 옥새를 훔쳤다는 걸. 내일이면 달로가 날 텐데 어쩌나? 옥새를 훔친 신하는 너무 놀라서 훔친 옥새를 궁궐한 연못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오기와 새의 방문 앞에 와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오기와 새는 서로 오기야, 새야 하며 손을 마주잡고 있다가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듣게 되었죠. 밖에 누구요? 하고 소리쳤어요. 신하는 그 소리를 밖에 도둑이요 하는 소리로 들었어요. 옥새를 훔친 신하는 오기와 새의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옥새를 제가 훔쳤습니다. 오기와 새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지만 알고 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어요. 니가 죄를 뉘우치는 걸 보니 다행이구나. 그 옥새를 어디에 숨겼는지 내가 알고 있긴 하지만, 니 입으로 직접 말을 한다면 그 죄를 용서해 주겠다. 예, 연못입니다. 궁궐 안에 있는 연못에 던졌습니다요.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오기와 새는 신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듯이 아무에게도 오늘 이야기를 말하지 말라고 일렀어요. 신하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날이 밝으면 당장 궁궐을 떠나겠다고 약속했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오기와 새는 밝은 얼굴로 임금님 앞에 섰어요. 임금님께서 잃어버린 물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의 도장인 옥새가 아닙니까? 임금님과 신하들은 깜짝 놀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래, 맞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옥새니라.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겠느냐? 예, 물론입니다. 오기와 새는 궁궐 앞 연못으로 갔어요. 여기입니다. 이 안에 옥새가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연못 안을 샅샅이 살피라고 명령을 했어요. 신하들은 연못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살피고 더듬으며 다녔죠. 여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못을 천천히 걷던 신하 한 명이 발에 밟히는 것이 있다며 그것을 들어올렸죠. 그러자 신하의 손에는 정말 임금님이 잃어버린 옥새가 들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임금님은 기뻐하며 옥이와 새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고 상을 내려주었어요. 옥이와 새는 두 손을 마주잡고 아주 행복했어요. 두꺼비의 약속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하고 예쁜 아가씨가 살고 있었어요. 이 아가씨는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람이 아니라 바로 두꺼비였어요. 아가씨가 태어나던 날 집 안으로 들어온 두꺼비는 항상 아가씨와 함께했죠. 두껍아 이제 며칠 후면 나는 옆마을로 시집을 간단다. 너와 떨어질 생각을 하니? 너무 슬퍼. 슬퍼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 테니까. 내가 약속할게. 두꺼비는 아가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가씨는 옆마을로 시집을 가게 되었죠. 시부모님과 남편은 아주 잘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시대 가족들의 안색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앉아 드런드런 이야기를 했죠. 그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수근거렸어요. 이번 보름 날에는 저기 대추나무집이죠? 아이고 누가 가려나? 시집 온 새댁이 가려나? 아이고 그러게요. 시집 온지도 얼마 안 됐는데 늙은 시부모가 가려나? 아들이 가려나? 마침 이 말을 들은 새댁이 동네 아낙네들에게 물었어요. 대추나무집이라면 저희 집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긴 어딜 가야 하는데요? 새댁의 말에 깜짝 놀란 아낙네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죠. 아이고 집에 가서 물어보구려. 난 지금 집에 가봐야 한다오. 아이고 나도 가야 해요. 아낙네들은 모두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새댁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죠. 방 안에서는 시부모님과 남편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렇게 서로들 자기가 가겠다며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새댁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물었어요. 어디를 가시는데 그러세요? 우리 집뿐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저만 모르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제게도 말씀해 주시죠. 새댁의 말에 할 수 없이 남편은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 마을 저기 뒷산에 커다란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전년묵은 구렁이가 살고 있다오. 3년에 한 번씩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마을에 큰 화가 온다오. 올해 보름이 우리 집 차례라오. 남편은 말을 마치고는 걱정 말라며 아내를 달래주었어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보름날이 되었어요. 아버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들이 일어서며 부모님께 인사를 하자 아내는 남편을 가로막았어요. 제가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자식도 없으니 제가 가고 나서 서방님은 새장가를 가십시오. 서방님이 가고 나면 부모님은 어찌 살 수 있겠으며 부모님이 가시면 서방님이 어찌 사시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가겠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고는 집을 나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산에 올라간 아내는 구렁이가 살고 있는 동굴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구렁이가 있다고 했는데... 아내는 조심조심 동굴 안에 들어가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구렁이는 보이지 않았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앉아 있으니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울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지켜줄 거야. 갑자기 들리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두꺼비가 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어? 나는 네 친구잖아. 그리고 내가 약속했잖아. 널 지켜준다고. 두꺼비는 동굴 앞을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날은 저물고 동굴은 어두워졌죠. 동굴 밖에서는 산짐승 소리만 들려와서 더 무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땅을 긁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두꺼비가 입에서 독을 품어 올렸어요. 순식간에 동굴은 뿌옇게 되고 새댁은 놀라서 기절하고 말았죠.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대추나무집 새댁이 죽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장사라도 잘 치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서 올라가 봅시다. 시부모님과 남편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구렁이가 살고 있는 동굴 앞에는 그 구렁이가 죽어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보았죠. 거기에는 새댁도 기절해 있었어요. 여보 어찌 된 일이오? 당신은 살아 있는 것이오? 남편이 아내를 흔들자 아내는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아내의 옆에는 커다란 두꺼비가 한 마리 죽어 있었어요. 새댁은 마을 사람들에게 두꺼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두꺼비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도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에게 감사하며 보름날이면 동굴 앞에서 두꺼비를 위해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리고 마을 앞에는 두꺼비 비석을 세우고 이 마을을 두꺼비 마을이라고 불렀대요. 두꺼비 마을 도리와 두께의 우정 옛날에 아주 가난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했지요. 그런데 그중에 잘 사는 집이 한 집 있었어요. 이 부잣집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서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너희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있다고 해도 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은 모두 가난했어요. 그중에서도 제일 가난한 집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두께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가졌을 때 태몽을 꾸셨는데요. 꿈에 두꺼비가 나왔대요. 그래서 제 이름을 두께라고 지으셨대요. 이 서당을 만든 부잣집에도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도리라고 했어요. 두께와 도리는 나이도 같고 성격도 같아서 항상 붙어다니며 친하게 지냈어요. 부잣집 아들인 도리는 잘 입고 잘 먹고 다녔지만 두께는 항상 헐벗고 굶주렸어요. 두께야, 내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 네가 앞으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돼. 뭔데? 네가 날 위해서 하는 생각이니까 그렇게 할게. 도리는 자기 집에는 아버지가 아끼는 은으로 만든 은장도가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 은장도를 훔쳐다 창고에 숨겨놓고 난 뒤 두께가 와서 찾아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말을 할게. 두께가 은 냄새를 잘 맡으니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은장도를 찾고 나면 꼭 쌀을 줘야 한다고 말할게. 이렇게 도리가 말을 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두께와 도리는 정말 은장도를 숨겨 놓았어요. 도리의 집에서는 은장도를 찾느라 난리가 났지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그래, 너 혹시 은장도 못 받느냐. 그것이 없어졌구나. 어? 그 은장도는 아버지가 굉장히 아끼는 거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아버지. 제 친구 중에 두께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은 냄새를 굉장히 잘 맡아요. 그 친구를 데리고 와볼까요? 그래, 그 친구라도 당장 데리고 와서 찾아보거라. 아버지, 만약에 두께가 은장도를 찾으면 쌀을 주셔야 해요? 도리의 아버지는 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며 두께를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두께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코를 벌름벌름댔어요. 냄새를 맡으며 찾아다녔죠. 그러다가 은장도를 숨겨놓은 곡식 창고로 들어가서 은장도를 찾아냈어요. 아버지, 두께가 은장도를 찾았어요. 여기 창고 안에 있었어요. 그래, 넌 정말 용하구나. 도리의 아버지는 약속대로 두께에게 쌀을 주었어요. 몇 달 동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쌀이었지요. 두께가 은 냄새를 맡고 은장도를 찾았단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퍼지고 말았어요. 두께야, 내가 은가락질을 잃어버렸단다. 좀 찾아주렴. 우리 마누라 은비녀도 좀 찾아주렴. 이렇게 사람들은 두께를 쫓아다니며 졸라댔어요. 두께는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고민 끝에 두께는 자기 코 끝에 상처를 냈어요. 이제 코를 다쳐서 냄새를 못 맡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일을 어쩌면 좋아요? 임금님의 은도장이 없어졌단 거예요. 임금님의 도장을 찾기 위해 나라의 병사들을 다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두께가 은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소문은 임금님의 궁궐에까지 퍼지게 되었고요. 임금님은 명령을 내렸어요. 당장 가서 두께라는 아이를 찾아오거라. 그 아이에게 은도장을 찾으라고 하거라. 이 소식을 들은 두께와 도리는 걱정이 많았어요. 두께야, 어쩌면 좋으냐? 미안하다. 내가 너를 혼자 보낼 순 없다. 죽어도 살아도 우리 같이 죽고 같이 살자. 두께와 도리는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로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상을 차려놓고 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두께야, 우리 저 할머니한테 한번 물어볼까? 할머니, 저희는 큰일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점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할머니는 두 친구를 바라보며 주문을 외웠어요. 그리고는 흰 종이에다 석삼자를 썼어요.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도리와 두께는 그 종이를 가지고 궁궐로 갔지요.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 편안히 있자고 다짐을 했어요. 궁궐에서는 진수성찬을 차려주고 좋은 옷도 주었어요. 이제 배도 부르고 할 일도 없으니까 아까 할머니가 주신 종이나 펴봐야겠다. 두께는 흰 종이를 펼치더니 석삼자를 보고 기삼기삼하며 외우는 거예요. 밥만 먹고 나면 기삼이 기삼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가 덜덜덜면서 두께와 도리를 훔쳐보고 있었어요. 아니, 저것들이 시골에서 왔다고 하던데 소문대로 용한 놈들인가? 두께와 도리를 훔쳐보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임금님의 은도장을 훔쳐간 도둑이었어요. 도둑은 도리와 두께가 있는 방문을 열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 주시오. 내가 임금님의 은도장을 훔쳤다오. 여기 임금님의 은도장이 있으니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런데 내 이름은 어떻게 안 것이오? 사실 임금님의 은도장을 훔쳐간 도둑의 이름은 두께가 밥만 먹으면 펼치고 외웠던 기삼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두께와 도리는 임금님의 은도장을 찾고 큰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둘의 우정은 평생토록 변하지 않았어요.